금융감독원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가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보험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생소한 보험 나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반올림하고 최초 계약일 이후 1년마다 나이가 증가한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이같은 보험 나이 계산 기준은 표준 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 나이 계산 및 만기 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짐으로 보험 나이가 일세 증가하기 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더불어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보험 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